목포 극동방송이 전남 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2019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기독교 미래학자 최연식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셉은 애국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총리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며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에는 낙관론보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목포 극동방송은 찬양 집회와 세미나를 비롯해 다양한 기독문화 행사를 펼치며 라디오를 통한 복음 전파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